오이 아 그럼 고기도 안 먹어요 예. 어머! 어머! 오이가 맛있다고? 저희도 알고 있어요. 얘네들이 채식균이라고 해요. 뭔 개소리야? 채식이라면 못 먹는 게 없어요. 오이! 와우! 와우! 집다가 뱀뱀뱅. 생강하고 마늘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빼놓고... 어이... 채소 냄새, 눈이 뒤집힌 녀석... 그럼 고기도 안 먹어요? 예. 예? 예!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파트 데려가는데 뜯어 먹더라고요. 풀 뜯어도 먹고 뜯어 먹더라고요. 또 타고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. 음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개가 저렇게 그냥 풀어 먹어요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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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오늘이 문 열볼까. 가면 안 되는게이. 오 으 으 으 으 푸른 Silty 다 끓였어 Ев봉 하는 것 하루에 연령이 잇다 하루에 면만 마 hated 수의사도 처음 본다는 두 녀석의 별난 식습관.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. 강아지 건강은 검사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부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의 적효부를 깨트려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. 채소 중에 부추는 개들과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겁니다.